두번째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이 왔네요 물건이 한 번에 오면 좋은데 물건이 외본이 이렇게 쪼개져서 와가지고 참 이거 뭐냐 어? 아이고야 이거 뭐 많이 섞여있는데? 아 이거를 한 회사에서 한 번에 다 오긴 했네 두번째 제품은 아! 핸들이 왔네요 핸들 핸들이 왔습니다 약간의 자석이 있고 엣치되고 여기 보면 여기에 점이 있구요 가운데 되면 안 움직이고 무게가 상당합니다 사진보다는 좀 더 어두운 붉은색이네요 일단 저기가 손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내구성은 써봐야겠지만 엣치가 왔습니다